오늘 리얼빌더님이 오셨어요 유튜버 리얼빌더님 오셨고요 저랑 같이 햄채 몇 찍을 거예요 햄버거를요 저 형이 10개를 먹는데요 참나 아유 정말 주먹으로 꽂아줄까요 저 형 네 인상 더럽죠 근데 사람은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코카콜라 왜 보여주는 줄 알죠 롯데리아 왜 보여주는 줄 알죠 빨리 와 카메라 중 버거 형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아이 리얼빌더 모셨습니다 왜 형 뭐 카메라 꺼? 뭐라고? 카메라 못 꺼? 형 진짜 죽어 그러다가 진짜 여기 삽도 있네 형 오늘 묻고 가? 여기 삽이 잘 들어가 형 진짜 큰일 난다 진짜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살 수도 있어 형님 일단 리얼빌더님 모셨는데 이 분한테 제가 몸은 솔직히 안 됩니다 근데 싸움은 제가 이기고 1대1인 상황에서 야 왜 웃어 이 새끼야 데리버거 누가 더 많이 먹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의 얼굴 상태 한번 보시죠 귀엽게 생겼어요 내가 이런 친구들 학창시절 때 많이 괴롭혔거든 귀때기 많이 땡겼지 하지 마세요 형 등에 손 얹지 마세요 제대로 된 먹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오우야 한번 할까? 하나 둘 셋 오우야 저희는 시골 밥살 컨셉은 좀 자연스럽게 먹는 거라 뭐 대결이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자연스럽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은 재밌게 제일 적게 먹은 사람이 네 딱밤만 3대만 맞까? 아 이게 이거야 딱밤이 왜 남자 새끼들이 죽빵이죠? 아니야 다칠 수 있어 뭐라고요? 다칠 수 있으니까 딱밤으로 가게 딱밤 맞아보셨죠 와 진짜 이 형 용감하다 야 먹자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냥 그냥 사이즈가 비스켓이다 비스켓 샤브레 전 처음부터 막 자라려고 빨리 먹으면 안 돼요 형 평상시에 먹는 사이즈 이거 천천히 먹네 형 그리고 사이즈장 시흥이 하는 거 다 오픈했어요? 언제 오픈해요? 다음 주 다음 주? 네 다음 주? 네 대게 주세요 화분에 보내드리게 응 햄버거 이거 무근카네 방금 다 온 거야 형 이거 30개야 햄버거 열심히 먹는다며 그쵸 저희 쯤에서 햄버거 제일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오늘 대표로 나온 거 네 너 때문에 이 형끼리 봤어? 이 형은 라면을 한우를 하나 집어넣고 한우국이랑 집어넣고 라면 혼자 6분끼리 먹어 그걸 알았더라면 형 그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부딪치더라 부딪칠 것 같더라 형 진짜 주방 안 가지는데 그러면 주방 좀 많이 가고 많이 빠져요 따라와야지 내가 포창 가져와서 햄버거를 먹었으면 아 나중에 형 이동갈비는 식사 한번 보실게요 그때 오세요 식구들이랑 같이 오시면 한번 보실게요 내가 제일 빠르냐? 너 그때야?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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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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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몇 갠지? 아 몇 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지금 옆에 보고싶다 한 개 먹었잖아 나 먹은 거 까먹었다 진짜 한 개 먹었잖아 나 먹은 거 까먹었다 하나 둘 셋 맞나? 아니니까 주블레 하나 던진 거 내 거야 네 자기 앞에 종이 쌓아놓으면 되겠다 네 맛있다 형 진짜 무리하진 마세요 맛있는 만큼만 드세요 응 형 이거 하나 먹고 아 형 몸 한번 보이고 싶다 진짜 먹고 먹이고 베끼는 건 얘기가 아니지 괜히 맞다 맞다 형 언제 나가요? 시합 나간다면서 이거 이거 형 형 시합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? 이거? 코카콜라 때문에 다 연기됐어 아 맞네 중국으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 맞네 진짜 아 그렇구나 왜 한 명 먹었어? 너도 힘들면 안 해도 돼 너무 헤비하게 하지마 딱밤 맞으면 되지 소리 한번 들려 나도 세겠지 형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? 고양이? 네 안산 형 원래 안산 사람이야 안산 아 진짜 이쪽 남양주 오나면 언제 왔어요? 그럼? 심장 잘은 하고? 심장 심장 어떻게 해야돼 이쪽으로 오게 됐대? 사업을 망하고 응 문이 없어서 문지하지마 이쪽 발이잖아 아니 형 못돼 형 사람 얘기하는 건데 초밥집이 이쪽이어서 내가 요즘 최근에 안 사람 중에 제일 부지런해 진짜 대단한 형이야 형은 얘 까고 싶어서 그런거야? 편하니까 형 형 내가 몇 주먹어야나? 저 4개째나 푸질리 배부른데? 맞아 김치 갖다 줄까? 느끼하냐? 콜라로 일단 아 일단 그걸로 마무리해 햄버거 몇개 먹냐?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때 5개 먹고 보름 동안 똥이 안 나와서 그때 이후로 햄버거를 많이 안 먹었어 명동에서 친구랑 알바에서 돈 생겨가지고 그때 5개 먹은 이유로 햄버거 하나 반? 두개? 하나 빵감자 하나 이거 많이 못 먹어요 형 햄버거 간 거 안 들어왔어?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느끼하다 슬슬 윗밥 까는데? 윗밥 까는데? 나도 3개 먹었어 나도 많이 먹었는데? 우와 몇개야? 힘들면 불안져도 돼요 진짜 아직 먹었어? 6개 5개 6개 대박이다 넌 몇개 먹네? 5개? 응 저요? 응 응 먹었어 우와 너 4개? 넌 5개? 넌 5개? 응 빨리 먹어 어 금방 아파 5개? 10개? 10개? 왜 30개가 안되지? 애들이 좀 빼먹었나? 동생들 빼먹었나 보다 그럼 이게 몇개? 잠깐만 대결해야 되니까 몇개 대결이요? 이게 6개째 이게 7개째야 그럼 7개 7개지 맞지? 네 그럼 니가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지 왕구가 맞는다 응 알았어요 가시죠 저거 바꾸 있나요? 너는 동생들한테 양보를 하고 봐봐 잠깐만 둘중에 몇개 더 먹을 수 있나? 요렇게 가면은 왕구가 딱 맞는다 이제 그렇지 그럼 나머지를 누가 빨리 먹냐 너는 빼고 빨리 먹냐 아니야 누가 다 먹을 수 있냐 다 먹게 먹게 오케이 누가 먼저 먹냐로 어 형은 좀 기다려줘야돼 그럼 왜왜 내가 먼저 열곡 여섯개를 다르려고 하는데 그럼 되겠지 본바래 불의 싸움이네 아 우리 얘기 많이 먹으면 머리 없는데 딱밤 맞으면 겁나 아파 울린다 얼구먼 먹을 수 있겠어? 뭐 열 메아 como 이거 먹방이 쉬운게 아니다 되게 힘드네 햄버거를 치즈버거로 해야지 먹자고 아 그래요? 이유가 있어? 이거 소스가 흐르잖아 나는 눈놓게 치즈버거는 딱 누른 다음에 접어가지고 한 뒤에 넣을 수 있다고 소스가 좀 천천히 먹어주세요 네 아 느끼해 야 못먹겠어 먹지마 배는 안보는데 느끼해요 그럼 먹지마 억지로 하면 안돼 모두 맞으면 되지 맞으면 되지 잘 먹네 친구가 너 잘 먹어 원래 얘가 더 잘 먹는데 얘는 가리는게 많고 얘는 안가리고 다 먹어요 근데 얘는 꽂힌거 한식같은거 있잖아요 꽂히면 와 밥을 이렇게 한 일곱공인가 여덟공이 먹으려고 한식은 한식조각에서 한식조각 얘는 부패집에서 두 번 쫓겨놨다니까요 사장님이 그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음료수 때문에 그냥 갈아내어가지고 이 친구도 배우 출신 배우지만 이 친구도 배우 활동하고 있어요 아 우리 못 알아봤네 이 친구 파케아어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래갖고 아니 말하지마 웬만하면 건투부촌만 몇 개만 해 나올거야 최근에 앵글이 나온거 같은데 가장 최근에 끝난거가 영웅 아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뮤지컬 영화 네 아직 대봉 안했어요 와 이제 한 번 하자 와 과음한거 같은데 과식? 과식 와 진짜 잘 먹은다 와 아 맛있다 그래 먹어도 예측이 맛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꾸 충동소를 했네 미끼하네 뭐 김치가 필요하네 나약한거야 나약한 새끼야 이거 나중에 햄버거 먹는 역도로 오면 어떻게 할거야 그 땐 가보고 가죠 그 땐 느끼하다 그 땐 느끼하다 그런 정신상태를 임해야 된다고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또 재밌게 보시는 건데 그거 천만영화에 출연했다는 심정으로 나 지금도 다시 편집하고 천만영화에 출연했다는 심정으로 아 난 못먹겠다 난 그냥 차 맞고 그냥 기절할래 난 도저히 못먹겠어 너 몇개 채야? 모르겠어 일곱개? 여덟개 다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애들 동생들꺼 빼놨으니까 아 서른개가 아니었구나 그러네 몇개 사왔네 서른다섯개 사왔는데 애들 동생들 일곱개 빼주고 스물여덟개네 그럼 나까지 포함 네가 4개 먹었네 8324에 내꺼 4개니까 스물여덟개네 와 난 햄채면선 4개밖에 못하겠다 야 근데 대리버거는 그래도 사이즈가 작은거야 안에 들어간게 별로 없잖아 와 잘 먹었네 그럼 팔씨린데 잘해요? 왜 그래 파 한번만 잡아볼게 그래도 시작 아 이 형은 내가 이기겠다 이거 패스요? 오른손 못해 왼손 왼손은 저도 못해요 왼손은 제가 못해요 왼손은 형이 이기겠네 근데 가운데 걸로 쇼도 봐야지 뭐 아 머리 머리 박지 드린게 없으니까 갖다 꽂아야지 맞아 아니야 왜 다 못 확실히 얘기해 못 먹겠어? 한입만 더 어차피 마시고 뭐하러 한입도 뭐 못 먹을거지? 못 먹는거지? 나 확실히 얘기해 약간 지지구진하게 얘기하지마 남자새끼가 제가 먹겠다 못 먹겠다 확실하겠다는 얘기해 제가 경솔했습니다 눈 감아? 눈 감아? 눈 감아? 야 근데 애들 동생들 때려대 때려대는데 일단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너무 또 일어나면 안돼 일어나면 안돼 형 이걸로 하지? 이거 기절할거 같은데 아니야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봐 돼 돼 돼 먹을 수 있어요 이쪽에서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카메라로 아니 아니야 파이팅 에이 빗겨졌어 형 한 대잖아 아니야 아니야 한 대 애 기절해 계속 기절해 아 한 명씩 안 돼? 너무 빨개 잠깐만 난 왜 때리지? 때릴게 맞아 아니 니가 살게 할 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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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맞는거지? 손가락 바들바들 떠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치우는 걸로 합시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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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우린 손님 이거 보고 없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